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오늘은 호야 분갈이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습니다. 호야를 이렇게 키울 때는. 이거는 지금. 저 호야가 지금 한 손을 하려니까 걸려가지고 위에 거 내려왔습니다. 이제 이 호야처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하다보니까는 이제 얘는 아직 얼마 안된 아직 1년이 안된 어린 거라서 작년 9월 24일날 사왔으니까 1년이 되려면 이제 올 9월이 되어야 되겠죠. 얘는 그러니까 아직은 어리잖아요. 그런데 얘는 그래서 들고 다니고서 이렇게 그 물 샤워 시키고 저면 건수 시키기 쉬운데 얘처럼 1년이 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. 점점. 그래서 얘를 위로 올렸어요. 위로 올렸을 때 처음 걱정은 뭐였냐면 이렇게 됐을 때 아래로 하면 이게 이쪽에서 증산작용하고 할 텐데 호흡은 이 뒷면에서 하지만 이걸 반대로 이렇게 올리면 그 반대로 됐거든요. 처음에 그래서 이 반대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얘들이 호흡 증산작용 못하고 영양분을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알아서 자기들이 다 자리를 잡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큰 화분으로 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최근에 5주일이나 되도록 얘가 물이 안 마르니까 속흡이 겉흙은 말랐지만요. 그러니 이제 또 걱정이잖아요. 얘는 이렇게 깊이가 낮은데 또 못 부러뜨렸네 그 깊이가 낮은데 건드리다가 또 잎사귀 작은 거 낫는 걸 제가 부러뜨렸나봐요. 얘는 낮고 깊이가 낮고 얘는 높잖아요. 높다보니까 높아서 그런 것 같아서 밑에다 이렇게 화분을 더 깔고 분갈이를 했어요. 그리고 이제 급히 하다보니까 이제 그 화분을 좀 더 잘라서 짧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무리 이 호야가 그 사이에 분갈이를 작년 12월에 했으니까 이제 4개월이 약간 4개월 정도 됐죠. 근데 그것에 이제 뿌리가 잘 발달했더라고요. 그래서 잘랐죠. 잘라서 집어넣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뿌리가 이 흙 그 깊이가 깊지가 않아서 이 뿌리가 보일까봐 그게 걱정인데 사실 뿌리가 지금 밖으로 나온 것들이 많이 몇 개 있어요. 여기 요것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이게 걱정이긴 합니다. 그래서 여기 완전히 보이죠? 뿌리가 밖으로 이럴 때 얘들을 어떻게 잘 자랄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거 보면 지금 9월 19일에 한번 폈던 거는 요런 봉울이에요. 이런 봉울이 작죠? 아 그리고 음 이렇게 4번 이거는 처음 핀 거 이면서 동시에 4번 핀 거에요. 이건 이렇게 봉울이가 이렇게 여러 번 펴서 이렇게 나이테 처럼 점점점점 커져 가요. 그리고 이런 거는 2번 핀 거 같네요. 보니까 이렇게 2번이나 3번 핀 거고 예 아 얘가 지금 분갈이 하고 이렇게 물샤워 하다가 떨어졌는데 요걸 어디다 잘 뒀는데 며칠인지 모르겠네요. 8월 달에 판 거 같은데 음 그리고 어 이렇게 한 번만 폈던 것들은 요렇게 작아요. 봉우리가 지금 보이나 지금 촬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네 작죠. 이렇게 이렇게 작고요. 어 그리고 또 12월에 분갈이 하다 보니까 12월 12일에 발견된 봉우리 두 개들은 미발달된 상태로 끝났어요. 아이고 불쌍하게 제가 10월부터 자꾸 분갈이 해야지 해야지 하는 그런 어떤 숙제 같은 게 있어서 분갈이를 무리하게 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어 11월 11월에 폈던 거 봉우리 발견했던 거 12월에 꽃을 볼 수 있었는데 얘는 꽃 꽃 봉우리가 이 12월 이거는 봉우리가 예 아 이런 건 안 핀 거고요. 이 발달됐던 이런 것들이 어 아쉽게도 그 이렇게 발달되다 펴지기 직전에 그 봉우리들이 누르륵 다 떨어지더라고요. 이렇게 분갈이 하고 있다가 보면 언제나 걱정은 되는데 아 저는 진짜로 이건 제가 비료를 많이 줘서 비료빨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요. 제 분갈이 할 때 보면 다 아시잖아요. 보셨으면 아실 거고 못 보신 분들은 분갈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. 제가 그 유기질 비료를 넣습니다. 그렇고 얘들이 이제 2주일이나 3주일 만에 이제 줄 때 약간의 비료 그 그 있잖아요. 다이소에서도 파는 거 그 조그만 그거를 조금씩 뿌려요. 다섯 방울 네다섯 방울 뿌리고 뭐 이렇게 주니까 얘들이 좀 그래서 잘 자라는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어쨌든 분갈이는 언제나 걱정이기도 합니다. 지금 제가 저를 보고 1년 만에 필수 있습니다.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. 예 이거 보면 발달 되게 잘 다 하고 있잖아요. 예 예 역시도 지금 근데 지금 얘도 지금 2주일만에 2주일나 3주일만에 왔을 때 어 빨삭 안 말라서 지금 저희 집에 난방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빨삭빨삭 말라야 물을 팍 주고 가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얘를 더 작은 화분으로 옮기고 싶진 않습니다. 이거 이 행잉 화분 중에서는 얘가 제일 큰 거에요. 10호분 음 요거는 작은 거 요거 6호분 이거 얼마 전에 분갈이 올렸죠? 되게 잘 자랐죠? 예 햇빛하고 영양분하고 어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통풍은 제가 집을 많이 비워서 서클레이터도 안 돌리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문도 안 열어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햇빛 그리고 영양분 수분 이거 같아요. 수분은 2주일에 한 번씩 와서 주고 어 불안하잖아요? 그런 것들은 이런 거 꼽아 놓고 가요. 왜냐면 얘가 이게 자스민인데 음 아무래도 이 창문 창문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얘들은 금방 말라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껴 놓고 가죠. 물을 주고도 껴 놓고 가요. 아 저기도 보이죠? 제가 제가 뭐였더라? 음 허브 종류들이 잘 못 키운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 집에 없으면서도 잘 잘하고 있잖아요. 허브 요거 이게 지금 로즈마린 아니고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. 나이 먹어서 그런가 봐요. 저기도 껴 놨잖아요. 네. 네. 그리고 사실 여기 지금 다 어 물샤워 중으로 가 있어 가지고 잘 없지만 음 저는 아직은 뿌리파리 해체 그거를 해결을 못 했네요. 어쨌든 오늘의 얘기하고 싶었던 건 호야의 분갈이의 걱정 네. 제가 걱정했던 거 그래서 다시 분갈이 했던 건데 분갈이 잘 됐더라고요. 그런데 분갈이 때문에 저도 한 가지 한 가지 마다 다 올렸고요. 네. 지금은 드디어 1.5m를 넘겼어요. 이 길이는 원래 밑바닥부터 1.2 인데 이거를 이렇게 뒤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렇게 1.2이 넘었죠. 물론 화분의 높이에서 하면 1.2m가 아닐 수도 있지만 네. 이제 1.2m 넘었습니다. 1.5m가 넘어야 뭐 꽃이 핀다는 말 꼭 그게 진실은 아닙니다. 그리고 이거 그 이전에 다 폈잖아요. 이렇게 낮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에서 이 지금 요거는 내가 다른 작물을 키우려고 샀던 거였는데 이거 봐야 낮잖아요. 화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50cm도 안 되는데 이런 데서 꽃이 핍니다. 1.5m가 넘어야 된다는 그런 거는 꼭 꼭 꼭 다 맞는 건 아니에요. 1.5m는 저는 이제 1.5m 된 것 같습니다. 화초들이 잘 자라 주니까 고맙죠. 하여튼 걱정거리가 걱정거리가 지금의 걱정거리는 제가 좀 더 계획을 잘해서 조금 화분을 더 낮췄으면 좋았을걸 잘 잘 급하게 하내라고 화분들을 다 안 자르고 해서 뿌리가 약간 보이는 거 이게 좀 걱정입니다. 이게 걱정이면 이제 올해 꽃이 잘 보고 나면 또 이번엔 꽃이 다 진 다음에 분갈이 분갈이를 다시 해야 겠죠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호야 보세요. 저는 이제 제가 꽃을 볼 거라고 사실은 상상도 못했어요. 유튜브든 구글이든 거기서 보면 다 뭐 3년이 지나야 되고 5년이 지나야 되고 뭐 그래서 당연히 작년에 저는 꽃을 볼 거라고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어 그래서 덕분에 리사 호야도 샀고 하트 호야도 샀고 어 얘는 그냥 호야고 요거는 환희 호야인데요. 예 또 구입했어요. 다른 호야 아 호야가 300가지 200가지가 넘는데요. 그중에 제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거는 구입해서 되게 하려고요. 오늘은 호야의 얘기였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